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하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타 짜장면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면발의 행동입니다. 이미 야권의 고춧가루와 식초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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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시기를 철부했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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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타면이라 면이 아주 폭신폭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에 짬뽕이나 우동 시켜 먹다가 옆좌석에서 짜장면 먹는 그 소리에 짜장면 시킬 거라고 후회했던 적이 많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어느 길로 가는 아쉬운 거 후회가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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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